그 이전에 우리가 잠깐 나눠야 될 오늘 속보 가지고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찬회동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계에서 직접 가졌습니다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아주 다정다감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고요 다만 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특검 이후에 또 만났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에요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급해긴 급하나 봐 왜 저렇게 자주 만나 뭐가 아주 몸이 달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영하 변호사가 수행했다고요 그러면 아마 대구 출마에 무게를 싣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옛날부터 출마한다고 할 때 잘됐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응원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뭐랄까 탄핵 동지 아닙니까? 저기 교도소에 제일 많이 면해간 게 유영하 변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이제 지분을 챙기고 유영하 변호사 밀어주기가 시작된 걸로 보고 반면에 이제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부산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어떤 실추된 이미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어떤 오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건데 최근에 중앙일보에 박근혜 회고록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조회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앙일보에서 지금 박근혜 띄우기를 하고 저기 뭐냐 쓸자할 데 없이 김기현 대표라든가 인유한 혁신이라든가 이러지 말고 정통보수와 손을 잡아라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도 이제 조금 약간 올드보수 쪽으로 약간 좀 한 클릭 이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라이트에서 올드라이트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텃밭 따지기 그다음에 대구 TK 지역에서의 봉천 물갈이 이런 어떤 구상들을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대구 달서갑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지금 총선 출마 체비를 갖추고 있고 이렇든 저렇든 김종대 전 의원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가까운 가까운 직원에서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언연중에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TK 민식도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 박사님 TK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굳건한 지지층이었는데 이 지지층들의 균열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형태였었냐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TK 방문을 통해서 지지율을 복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은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목숨을 건 노골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조권을 제가 볼 때 거의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 어떤 의미 있는 의석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TK 지역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측근들과 박근혜 측근들 거기다가 여기서 튀어나온 무소속들 그다음에 민주당 4파전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결합이 되게 되면 5파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TK 지역에서 심각한 요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든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게 되면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TK의 파급력은 바로 TK까지 연동됐을 때 저는 아마도 국민의힘의 미래를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윤석열과 박근혜의 결합을 통해서 TK 지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여기에 최고의 그러면 이니처팀을 누가 지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에너지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TK 정도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긴급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걸 보면 김정재 의원 말씀대로 급하긴 급했는 모양이다 실제로 TK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7% 전후가 되고 또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의견도 40% 초반으로 가고 있다면 TK의 이런 상황 변화가 전국적으로는 어떨 것이냐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법에도 TK의 과반 시도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조중동이 얼마나 정부를 두들겨 팼습니까 그런데 이 논조들을 제가 쭉 보면 뭐냐 하면 왜 정통보수의 중심적 담론을 따르지 않고 너 왜 뻘짓하냐 해요 이게 조중동 논조의 한마디로 집약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필이라든가 또 동아일보에 송평인 칼럼이라든가 또 중앙일보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상열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보면 시장주의자의 방법론에 맞게 경제는 시장의 논리로 그다음에 어떤 정치이념은 올드라이트의 정통보수 엘리트답게 좀 일을 하는 거고 너절너절란 것들은 좀 이제 정리 좀 해라 그게 대표적으로 김건희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중동이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TK에서의 대통령 위기라는 건 뭐냐 하면 정통보수의 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어떤 위기감 내지는 어떤 서운함 이게 지역정서가 된 건데 이건 마치 20대 총선 때 광주민심하고 비슷해요 그때 그 저기 국민의당 바람이 왜 불었습니까 자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 호시우행님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TK 상황 심상치 않음 지금 엄청 욕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김박사님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 TK 민심이 다시 호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호의적으로 바뀌려면 서로의 지분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런 증표도 없이 둘이 만나는 것만으로 TK 지역의 민심이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유는 뭐냐면 60대 30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60% 긍정적인 평가가 30%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에서 이 김거리 특가법 문제만 유독 70대 20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특가법을 받아라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는 의견이라면 보수층의 3분의 1 정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특가법을 받지 않는 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지지층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TK하고 PK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과 TK, PK 지역에서 적어도 보수의 상당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만약에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간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일정하게 허물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지역이요 아까 유영아 변호사뿐만 아니라요 최경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산청도 지역 출마 예정이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분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화끈해진 대통령이 3번을 만나든 4번을 만나든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도 내부적으로 은밀한 얘기가 오갔다면 지분에 대한 논의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분은 겉으로 보면 화합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각자의 정책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고도의 게임일 수 있다 이런 평가로 그런데 그거는 작은 게임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지분을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의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을 준다는 의미지 큰 대세를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의 어떤 정통보수의 어떤 원칙과 사상과 그다음에 실력을 갖추는 모습으로 좀 리더답게 변해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TK의 민심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기 저 지분 몇 개 달고 이렇게 좀 악세사리 놓는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을 정치를 작게 보는 빨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게 우물도 아니고 빨대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빨대 이렇게 구성만 이렇게 보는 빨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전영기 대통령이 연말에 정말로 급박한 정치적 상황에서 한담 나누고 식사만 했는데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 뭐냐 정말 국민 보여주기쇼 아니냐 아니면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양쪽이 동했다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이고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모임이 어떤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저렇게 한다고 문제의 권한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판이 바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정치를 위해서 만났다면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런 쇼는 그만하는 것이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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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